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의 신앙 전수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12장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1장에서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과정이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의심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 포기도 하고 싶습니다. 불손정도 합니다. 그래서 21장만 보면 안됩니다. 11장에서 선을 합니다. 12장에서 언약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인간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환경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무르익어지는 과정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돌보십니다. 드디어 약속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절 2절 온몸의 순서를 보면 성경은 주어가 철저히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임신했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내가 자리에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태에서도 해결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칼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직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우리도 어떤 것이든지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인간이 볼 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불가능이 가능한 역사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는 계속 순종함이 됩니다. 그럴 때 그 과정을 누리는 것이죠. 자녀가 있을 것이다 했을 때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그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굳어버린 몸을 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구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희망이고 기쁨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희망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한례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말씀대로 행해야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한례, 즉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재창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늘 명령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모하고 받아먹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이웃과 함께 웃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므로 웃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기뻐하고 웃으며 사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습니다.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신앙의 전수. 1대, 2대, 3대, 4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믿음의 교회, 믿음의 지역, 믿음의 민족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고통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활례를 행갑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웃음이 되고 동네가 웃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순간도 찾아옵니다. 이삭이 젖될 때에 큰 자취를 합니다. 유대인은 남자 13세, 여자는 12세. 성인식 개념의 잔치를 합니다. 그때 이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죠. 큰이라는 것은 정기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기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큰 잔치를 여는 것이죠. 또 열안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볼 때는 열안하게 보였습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는 잔치를 안 해주고 이삭에게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립니다. 놀린 것 때문에 하갈과 아들이 쫓겨납니다. 놀렸다고 쫓아낼 수 있는가? 이 놀렸다는 말은 1차적으로 조롱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이 20살이면 이삭은 7살입니다. 그런데 놀렸다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리는 것은 단순한 놀림이 아니라 폭행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 이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공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인연을 끊는 것입니다. 살아난 자체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안 것이죠.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생략던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보면 그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 앞에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뜻은 내 자신이 깨어질 정도로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스마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라의 말이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말을 아브라함이 묵살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문제로 갈등하고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에 그것이 좋은 해결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